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고추탱을 알아보시는 분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추탱입니다. 오늘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. 옷을 사러 가볼게요. 여주 아울렛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. 무료 음료수도 가져갈 수 있어요. 아울렛에서 엄청난 할인을 받을 겁니다. 조환이랑 환불이 안 되는 대신 엄청난 할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24만6천원이었습니다. 대략 지금 이게 2만원 할인된 가격입니다. 엄청난 할인이었습니다. 요 patterns obu 인권 여기는 유명한 브랜드에서 아무래도 공짜 음식을 나눠 주는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. 여기 혹시 공짜로 음식을 주나요? 아뇨. 구경하러. 구경하러. 고맙습니다. 사람들이 좀 이상한가요? 네 저는 지금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가장 군비는 곳에 왔습니다. 사람들은 프레즈를 먹으러 여주에 옵니다. 이거 얼마에요? 두르고 볼게요. 여긴 나와 나 어울리지 않.. 하하하하 팔간모팀 들어왔어? 네.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요즘 아울렛에서 옷도 사고 그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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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루루루룹. 여러분이 고유하고 있는 몸의 앞쪽 부분에 있는 두 가지의 꼭짓전도 부드럽두드러운 꼭지를 띠르. 바로 시도해보겠습니다. 음. 음. 음.